아 내가 진짜 안에서는 얘기 못했지만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승 행사를 하면 몇 시간 정도 한다고 보세요? 몇 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두 시간 한 두 시간? 거리는 몇 킬로쯤 달릴까? 3, 40km 3, 40km? 길면 50km, 60km 오늘 시승은 350km를 주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350km, 350km 그러니까 이게 타이칸이 주행거리가 짧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면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마 악에 바친 시승 행사 너희 기자들 한번 당해봐라 너희 이제 죽었다 여기 타이칸이 딱 글씨가 써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아이패드를 자리마다 놔서 이렇게 종이도 낭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장에 뭐가 있냐면 차 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시스터랑 마칸이 같다고? 시에 해당하는 게 타이칸 박스터보다 훨씬 큰 차다 최대 760km 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2.8초까지 갈 수 있다 9일보다 파나메라에 훨씬 가까워서 뒷좌석에 제대로 앉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뒷사람의 발이 앞사람의 엉덩이를 때리고 있죠 어떤 느낌이 들지 아무튼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코르쉐 측과 기자들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체 측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3050km 간다 라는 거고요 저희 기자들은 최대한 가속 페달을 막 때려갈봐서 그냥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행사가 그냥 중간에 멈춰버리도록 다 서버리면 그럼 오늘 행사가 아주 뻘쭘해 될 것 같은데 아 나만 그러나? 못 가는 걸 목표로 네 그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예뻐 세상에 아니 근데 색깔이 미쳤는데요 와 이게 타이칸을 왜 그렇게 흰색들로 뽑았죠? 이렇게 예쁜 색이 있는데 이런 색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원하는 색깔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데 이런 색깔을 놔두고 왜 굳이 그렇게 다 흰색으로 뽑았던 건가 저희가 타는 차는 이 차입니다 아이스 그레이 메탈릭 색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를 타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 한켠에 아 요건 좀 참자 참고 타자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그런 느낌을 싹 사라지게 하는 단차 봐 이게 야 이 갭이 어떻게 이렇게 좁을 수가 있죠? 손톱이 안 데려가는 정도의 갭이에요 이게 테슬라 오너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느낌입니다 뭔가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 이게 조립이 된다고?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기차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나 얼마나 잘 갈 수 있나 얼마나 즐겁게 탈 수 있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직접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타세요 시동 버튼은 왼쪽에 있네요 기어는 여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카 김환영입니다 예 조심해서 믿은 분입니다 동승장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살짝 오늘 걱정되는 게 이 포르쉐가 주행 가는 거리가 290km예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보다 훨씬 더 긴 시승 코스를 잡아놨어요 시승 코스는 지금 350km나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내놓은 주행 거리가 뭔가 틀렸다는 그런 실증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인데 시승의 취지 자체가 약간 불순해요 만약에 그럼 그거 도달 못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100%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제가 오늘 그 확신을 후회로 남도록 정말 열심히 전기를 써서 그 전에 퍼지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97%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배터리 온도는 21도 이게 442km를 간다 가능할까 싶습니다 사실 이 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쫙 당기고 쫙 누르면 알아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켜주죠 핸들을 자동으로 조향해주는 기능은 안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포르쉐는 핸들은 네가 조향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네가 포르쉐 시기나 샀으면 네가 운전의 즐거움 따위는 알아야지 그거 모르면 네가 포르쉐 사면 되니? 라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안정되게 제가 지금 페달 하나도 안 밟았는데 아마 동승자분은 내가 페달을 밟고 있는 걸로 느끼실 것 같아 그죠? 앞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냐면 전기를 더 써야 되니까 이걸 이용하면 자꾸 전기를 아끼려고 해요 전기를 아끼지 못하게 강제로 가까이 가고 급제동하고 또 가까이 가고 급제동하고 옆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해볼까요? G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마나 G가 나오나 아 재밌네 아니 조수석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네요 오 내비게이션도 에어컨도 못 키는 건가요? 아니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야죠 무슨 소리예요 영하로 합시다 영하 이 환경부에서 공인 연비를 측정할 때 좀 납득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납득 안 되는 건 겨울철 전비 측정 방법입니다 겨울철의 주행거리를 측정할 때 모든 전기차가 히터를 최대한 가동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32도가 되는 차 이런 차들은 32도로 세팅하고 그리고 연비 측정을 해야 돼요 전기 히터는 성능이 좋을수록 전기를 더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떤 회사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히터의 능력을 일부러 낮춘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터가 갑자기 27도로 낮춰졌다고요 이 소비자를 위해서 좋은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휠이 이렇게 다다른 건 처음 봅니다 어떤 행사도 어지간히 비슷할 텐데 근데 이게 공역휠이네 은근히 아닌 거 같이 생겼는데 공역휠이긴 휠들이 좀 있어요 이건 녹용휠 같이 생겼는데 공역휠이고 녹용? 하하하하 어 녹용불 같이 안 생겼어요? 하하하하 근데 공역휠이야 저것도 공역휠이야 야 공역휠 이렇게 안되면 괜찮지 예쁘네 모드가 지금 5가지 모드가 있어요 레인지일 땐 405kg가 나와요 노말일 땐 394kg 스포츠일 땐 383kg 스포츠 플러스일 땐 365kg 그럼 스포츠 플러스로 가야지 어우 사운드 봐라 우주선 사운드가 나네요 여러가지 면에서 포르쉐답지 않은 포르쉐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냥 보통 차로 느껴져요 좀 낫긴 한데 이게 포르쉐라고까지 할 것까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포르쉐 911에 가까운 차로 만들기보다는 파나메라에 가까운 차로 만들려던 노력을 한 걸로 보입니다 스포츠 플러스를 했을 때 좋은 점은 서스펜션을 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속방식 턱을 넘는데 이 블랙박스가 띵통 소리를 내죠 마치 충돌한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스포츠 플러스를 내가 하더라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언제든지 난 세시만이라도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사실상 이게 인디비주얼 모드인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모드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른 자동차들은 왜 이렇게 안 하고 인디비주얼 모드는 조절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조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포르쉐는 약간 운전자의 자율성을 끝까지 더 제공해주는 그러면서도 편의성을 잃지 않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주 세심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 360km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거 괜찮을까? 진짜 괜찮을까? 이 사람들이 별로 스포츠 플러스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말은 그런 말은 없었잖아 충분히 간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히 못 갈 텐데 타이카는 포르쉐답지 않은 포르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역시 이 핏줄을 어떻게 속이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핸들의 느낌을 이건 어떻게 만들지? 대체 어떻게? 샤프하게 딱 꺾었을 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이런 느낌은 아 이건 진짜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로도 절대 넘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날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4륜구동 정보를 여기서 또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도 모터가 따로 있고 뒤쪽에도 모터가 따로 있어요 그럼 앞쪽 모터를 얼만큼 작동시킬 것인가 뒤쪽 모터는 얼만큼 작동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말 모드일 때는 지금 뒤쪽 모터만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경제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는 2단 변속기가 장착돼 있습니다 뒤쪽의 모터에만 변속기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 모터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고속에서의 연비가 엄청나게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정속 주행 코스에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무슨 수를 써도 연비를 더 낮출 방법이 없어요 아우 부드러워 이게 승차감이 스포츠 플러스로 팍팍 밟으면서 달리는 것도 아주 즐겁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크루징을 하면서 이 와인딩을 부드럽게 타는 것도 아주 즐겁네요 말끔한 도로가 아니잖아요 시골길인데 그런데도 아주 부드럽게 정말 노면에 거친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온 것도 정말 포르쉐 타운 그런 서스펜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1km를 주행했는데 238km를 더 주행할 수 있거든요 약간 전기가 지금 너무 충분히 남고 있어서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또 가야지 미녀 인스트럭터 레이서 신세 구독과 좋아요 다운힐 시작됩니다 다운힐은 또 어떤 느낌일까요? 언덕과 다운힐을 계속 판복하는 정말 이렇게 가혹하게 주행할 수가 있는가? 자동차한테도 가혹하지만 이 드라이버나 승객들은 정말 뻗어나가고 있어요 한 명씩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죽음의 시승이에요 이게 누굴 위해서 이렇게 죽음의 시승을 하고 있는가? 저는 즐겁네요 저는 나 혼자 즐거워 만약에 이걸 그냥 단순 주행거리만 보여주겠다는 생각이었으면 이런 코스를 짜지도 않았을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자 이랬으면 제일 주행거리 잘 나왔겠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포르쉐는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진짜로 포르쉐의 참 면모를 보여주겠다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와인딩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아유 짜릿해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돌지? 타이어가 아예 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요 이 정도 길에선 아예 소리를 안 냅니다 소리 내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소리가 안 나는 게 정상 아닌가? 와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 그립 주행을 할 수가 있죠? 뒤에서 시체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평소 주행하는 거리가 300km다 그럼 300km짜리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사면 안 되겠죠 매일매일 충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요 보통 이틀에 한 번 충전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내가 주행하는 거리가 몇이냐 그리고 만에 하나 어디 또 갑자기 데이트가 생겼어 그러면 평소에 가지 않던 데를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는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리가 하루에 100km라면 적어도 300km는 갈 수 있는 차를 사셔야 돼요 기존의 테슬라나 아니면 다른 자동차들은 400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는 800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남들보다 속도가 두 배로 빨리 충전되느냐? 까진 아니지만 이 차는 피크타임에 정말 빠르게 충전될 때는 280kW까지 충전을 받아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테슬라 같으면 지금 가장 빠르게 충전할 때 250km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이 차가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테슬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충전된다 이런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현대차 2피트 그리고 EV 스테이션에 이 차를 꽂았을 때 충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80kW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뜻밖의 수혜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쁜 거 봐요 색깔과 이런 것들 완전히 절묘합니다 남색이나 은색이 훨씬 더 잘 어울리네요 어떻게 저런 색상과 이런 절묘한 느낌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구나 이쪽에 대충 널브러져 있는데 대충 이렇게 널려 있어도 멋있는 건 멋있네요 멋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서 크롬 딜리트가 워낙 유행이지만 크롬 딜리트 없는 게 더 좋네요 저희 PD님이 편찮으신 관계로 제가 지금 뒷좌석으로 왔어요 뒷좌석으로 왔는데 의외로 괜찮은데요? 머리 공간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기 살짝 닿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 모델3 같으면 여기가 전체화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프레임이 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유리이기 때문에 천장을 아주 얇게 만들 수 있어서 머리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한 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네요 괜찮은데요? 뒷좌석에는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소풍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자동 되어있고요 바람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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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있지? 이런 식으로 바꾸게 돼 있어요 뒷좌석에 비하면 아유 천국이야 천국 파나메라보다는 조금 좁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발도 발도 아래쪽 앞좌석의 시트 아래로 이렇게 발이 들어가고요 살짝 들어가고 지금 배터리 팩의 일부분 뒷좌석의 발 부분을 파놨어 그래서 구멍에 뽕 뚫린 배터리 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뒷좌석의 발 공간이 조금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이렇게 다리 부분 아래 이 아래 부분이 거의 시트에 달라붙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일반적인 전기차라면 조금 더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조금 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정도라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신차 공간을 보여줍니다 오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네요 2차석에서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오 좋은데 생각보다 밝아요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괜찮습니다 멋집니다 차로 등산을 하면 안 되지 왜 차로 지금 등산을 하고 있죠? 고마워합니다 어우 세상에 전기 다 승했어요 이게 쫄리는데 주행가는 거리 255km 남았습니다 255km 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주행한 거리가 74km 그러니까 지금 산수상으로는 안 돼요 조금 부족합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와인딩을 세게 돌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게 차의 내구성은 그렇다 쳐도 이 승객들의 내구성이 지금 승객들이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좀 전에 밥을 먹이고서 저를 이걸 태웠거든요 아이고 오소기 오소기 저희 PD는 죽었습니다 이미 한 명 전사했고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멀미 상태로 멀미에 접어들었어요 도대체 이 시승은 누구를 위한 시승인가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말 타이칸을 타고서 정말 지칠 때까지 이렇게 타고 나니까 타이칸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아까는 그냥 포르쉐니까 9일처럼 빡빡빡 달려줘야지 라는 생각이었다면 하루 종일 타다가 약간 의자를 뒤로 젖히고 오디오를 틀고 이 하늘도 보이고 약간 느긋하고 이 편안한 승차감 이 조용한 실내 아 이건 또 다른 세계의 포르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느낌이 드네요 포르쉐의 어떤 독특함이 아니어서 그렇지 자동차로서 이것 또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행 거리에 있어서 쫄린 상황이지만 인스트럭터가 레인지 모드로 바꾸라거나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고속도로에서 퍼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살짝 쫄리는데 전비 운전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잘 달릴 수 있을 테지만 그런 식으로 달성하는 350km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변치 않고 이렇게 그냥 터프하게 달리는 그런 느낌 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달리는 느낌 이런 정도에서 이 거리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km 부족해 1km 부족해 1km 부족하면 어떡해 우리 어떻게 하라 어! 2km 부족해졌어 아니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레인지 모드가 아직 안 되겠다 아 세상에 에어컨을 껐어요 어! 에어컨 끄니까 5km가 늘었어 5km 늘었어 어! 야! 이거면 갈 수 있겠다 아! 세상에 약간 차 번호도 왜 하필 4번을 받았지? 왜 자꾸 이렇게 아! 뭔가 데드 플래그가 뜨네 1%? 1% 3km 잘하면 0%가 되는 것도 볼 수 있겠네 0% 되면 저분들은 어떻게 충전하지? 아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펠트 걱정되네 배터리를 즉시 충전하십시오라고 떴어요 즉시 배터리가 제로가 됐어요 어! 맞네 꽤 낫네 150은 이미 찍었어요 350.4를 탔습니다 350을 넘었군요 목표 거리가 350에 맞춰서 저희가 주행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행한 거리는 350을 넘어버렸어요 아! 운전한 곳에 차량 주차가 나왔습니다 충전하십시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들은 어떻게 충전하지 이제? 이 호텔에 있나? 충전하십시오 아, 안 돼 오! 우린 왔네요 그러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배터리 달량 위험이 떴어요 이거 시동 바로 끌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우 세상에 어떡해 진짜 진짜 0km로 도착을 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타본 결과 포르쉐는 역시 성능에 있어서 디자인에 있어서 그리고 주행 거리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자동차 브랜드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카 기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포르쉐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지만 오늘은 주행 거리에 있어서 정말 남다른 능력을 그렇지만 차는 역시 911이네요 이런 거